Prosperity. You can never create prosperity by talking or thinking about your lack of money. 당신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에 관해서 talking or thinking 말하거나 생각하면 생각함으로써 그러니까 말하거나 생각하면 Prosperity. 번영을 부를 만들어낼 수 없다.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것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부를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This is wasted thinking and cannot bring you abundance. 이렇게 돈에 관해서 부족한 것,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wasted thinking이라는 거죠.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 확장을 하면 해가 되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들은. Wasted,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리고 cannot bring you abundance. 당신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없다. 이거는 이렇게 부족한 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말하면 이것은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Dwelling on lack, only creates more lack. 렉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렉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더 많은 부족을 만들어낼 뿐이다. Only creates 부족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부족만 가져온다는 거죠. Poverty thinking brings more poverty. 가난한 생각은 더 많은 가난을 가져온다. Gratitude thinking brings abundance. 감사하는 생각은 abundance 풍요를 가져온다. Gratitude thinking이죠. 이것이 이 문단에서는 핵심입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해야지 점점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부족한 것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또 곰곰이 더 생각하고 듀엘링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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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